이차함수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저거 한번 볼까요? 석기시대 우리 석기시대님이 오늘 열심히 질문 남겨주고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에서 abc 부호를 정할 때 a가 0보다 크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아 이거 뭐 말하는지 알겠다. 이거 그치 뭘 질문하는지 알았어. 치기 어려웠을 거야. 아니면 한번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2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a와 b와 c의 부호를 알고 싶대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그래프 모양이야. 얘 a를 보고 우리는 그래프 모양을 파악할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면요. 바로 아래로 블록인 이런 모양이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주고 얘 a가 양수니 음수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바로 a가 양수구나. 얘들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어. a가 0보다 크지?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봐. 배가 블록하고 나오겠지. 아랫배가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 기억하세요. 그래서 a는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 b는요. 축의 위치를 보면 돼요. 축의 위치.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축이 여기 있지. 이거 증명은 조금 길어지니까요. 이런만 기억하세요. 같다 써놓고 이 축이 다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써놓자. a와 b의 부호 다름.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 축은 지금 가 쪽에 있죠.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의 부호는 알기 쉽잖아. 왜냐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만 보면 되니까. 이건지 이건지만 보면 되니까. a의 부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축의 위치를 봐서 a와 b가 같은지 a와 b가 다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c는 뭐야? c. c만 여기 남고 싶으면 x에 0을 넣어주면 되죠. x가 0일 때의 y값. 우리 이거 y절편이죠. 따라서 c가 의미하는 건 y절편입니다. y절편은 또 뭐지? 그래프랑 이 y축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돼. 아 c는 양수겠군요. 이런 거 찾으면 돼. c는 음수겠군요. 따라서 a, b, c 부호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c는 음수겠군요. 감사합니다.